기대를 하지마 얘네들한테 얘네들 보수도 아냐 기회주의자들의 기회주의자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계 천안함 대역신당 간다 윤석열 한동안 주적 아니야? 그럼 뭔데? 뭔데 그러면? 그럼 주적은 누군데? 주적은 민주당이지? 이것들이 되게 웃긴 게 그거잖아요 주적이 아니면 그 당 안에 있어야지 왜 튀어나오냐고 왜 튀어나오냐고 왜 튀어나오냐 당에서 싸우는 것보다 밖에서 촛불, 진보들 사기쳐서 촛불, 진보, MBC, KBS 이런 언론법을 만들어서 싸우는 게 더 쉬우니까 사기치러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윤석열 한동안을 무너뜨리겠다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들 포지션만 인정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당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데 당내 싸움을 해봐야 스포타에서 못 받으니까 나와서 윤석열과 제대로 못 싸우는 민주당의 불만을 갖고 있거나 실망한 범진보세력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뜬 다음에 고힘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지 당을 따로 나온다는 얘기는 총선에서 생과 살을 가려보겠다는 거거든 얘네들이 총선까지 끝까지 간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윤석열 당의 표를 갉아먹어서 잘못하면 윤석열 당을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거는 죽고 죽이는 싸움인데 주적이 아니래요 그럼 주적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한동안을 끌어내리고 싶은 국민의 70%나 80%는 얘들은 안 찍지 얘들 안 찍고 윤석열을 얘네들 수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윤석열이가 그래도 좀 긴 건이 문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바깥에 윤석열을 뚫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막 오기 때문에 어이구 우리 일단은 보수는 윤석열을 지키자 안 되겠다 윤석열 당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럼 얘들은 표 어디 썼습니까? 누구 표를 얻을 거냐고 국민의 70%는 윤석열을 갈아치자는 거야 그 표 못 얻고 30%는 윤석열이 너무 좋다 그런 보수 변절자들도 있지만 아 윤석열을 좀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더라도 이 7, 80%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치러 오기 때문에 일단 지키자 이거밖에 없어요 표가 윤석열 한동은 주적은 아니야 이런 자들에게 줄 표가 없다고 그럼 얘들이 바보야? 이렇게 해놓고 KBS, MBC 이런 어용매체들 이용해서 뜬 다음에 한동이가 흔들리면 다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기대를 하지마 얘네들한테 얘들 보수도 아니야 지금 촛불이 가장 착각하는 거는 얘네들은 그냥 기회주의자들의 기회주의자들 야 언론이 움직인다? 조중동이 여기로 갔다? MBC가 우리 키워줘? 골로 맞춰서 가는 애들이지 이념이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무슨 개혁보수냐고 보수적 이념은 정확히 갖고 있대 노선을 확장하고 진보의 이념에서 받아들일 것 하더라도 이게 개혁보수인데 얘네들은 이념이 없는데 무슨 보수구나 말이고 개혁이고 뭐고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진정한 보수는 그냥 윤석열 끌어내리지 않아 딴 얘기 할 게 없어 진정한 보수는 얘네들 사기치는 거 봐요 이거 근데 또 사기당하고 있더만 촛불 매체들 또 이준석 만세야 얘네들 지지하는 애들 절반이 민준왕 지지야 고맙습니다